우선 캠타시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프트웨어가 두 개의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건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캠타시아에서 화면 자체를 녹화하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로 가보시면 캠타시아 스튜디오라고 있죠? 이걸 클릭해 보시면 이 캠타시아 스튜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하셔도 되고요. 밑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스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캠타시아 레코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볼게요. 이 프로그램은 이미 실행이 되어 있었네요. 여기 보시는 이렇게 생긴 박스가 이 캠타시아 레코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 화면을 로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여기 있는 캠타시아 레코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이 툴박스가 보이고요. 밑에 보시면 녹색으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이죠. 이건 뭐냐면 이 캠타시아 레코더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으로 레코딩을 시작하면 여기 있는 이 녹색 점선 안에 들어가 있는 영역만이 녹화가 되는 겁니다. 그 바깥쪽에 있는 것은 녹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사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우선 이 중간에 있는 이 배꼽처럼 생긴 거 있죠.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위치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각각의 끝점에 이렇게 사각형 하얀 박스가 있는데 저 하얀 박스를 이용해서 이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크기를 조정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면 Select Area라고 적혀 있죠. 그 중에서 Custom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 부분이 선택이 되면서 밑에 있는 이렇게 생긴 부분이 밝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것은 지금 Custom이 선택이 됐다는 얘기고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풀스크린이 현재 선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Custom을 선택하시고요. Custom을 선택이 됐죠.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수치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해상도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쇠사슬처럼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이 사이즈가 비율을 잠궈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풀게 되면 각각의 사이즈를 여러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Lock이라고 적혀있는 이 링크를 해제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화면의 크기를 제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 커스텀 오른쪽에 보면 조그만 삼각형이 있는데요. 여기 클릭해 보시면 프리셋이라고 해서 미리 정의되어 있는 해상도들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1280 곱하기 720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동영상 서비스들 이를테면 유튜브나 아니면 비메어 같은 유명 동영상 서비스에 여러분들이 만든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그 서비스들이 그 동영상을 HD 화질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 화질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기준이 바로 그 동영상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HD급의 화질을 얻기를 바란다면 1280 곱하기 720이라고 하는 이 크기를 지켜서 업로드하시면 HD 화질로 이 동영상이 인코딩돼서 사람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또 우리가 다른 시간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건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HD급의 화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1280 곱하기 720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동영상이 온라인을 통해서 제공되는 거라면 최근에는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이거 용량이 크지 않습니다. 스크린캐스트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좀 큰 사이즈로 만들어서 이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하셔서 최대한 다양한 선택의 여지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락투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셀렉트 에어리어 투 레코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나씩 볼까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게 뭐죠? 그 윈도우 탐색기를 제가 실행을 시켰죠. 이 상태에서 락투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걸 선택하면 여긴 이 어플리케이션의 크기를 변경하는 거에 따라서 녹색 점선의 크기가 자동으로 변경되고 있죠. 그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의 크기에 이 녹색 점선의 크기를 동기화시킨 거죠. 자 그 다음에 셀렉트 에어리어 투 레코드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 애플리케이션 그 녹화하고자 한 애플리케이션의 각각의 중요한 이 부분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요한 부분 부분의 크기를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감지해서 가장 최적의 이 레코딩 크기 또 위치를 지정해 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풀스크린은 뭐냐면 이걸 누르게 되면 이 화면 전체를 레코딩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레코딧 인풋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네요. 자 여기서 웹캠이라는 걸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웹캠 있죠. 웹캠과 함께 레코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웹캠을 활성화시키면 나중에 그 동영상을 제작할 때 이 밑에 이렇게 조그만 화면으로 여러분의 화면을 그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스크린캐스트 하면서 화면도 같이 보여주고 싶다면 이 레코드라고 한 옵션을 활성화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오디오 온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이거는 저처럼 지금 스크린캐스트를 하면서 이 음성을 동시에 녹화, 녹음하고 싶을 때 오디오 온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때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마이크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마이크에 해당되, 마이크가 선택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옆에 보시면 볼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바로 이 볼륨이 현재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이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 녹화가 될 준비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거를 움직이게 되면 이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볼륨은 여러분들이 적당한 크기를 조정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중간으로 맞춰놓고 녹화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각각의 동영상이 동영상 한 편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동영상들이 여러 편이라고 한다면 각각의 동영상마다 다른 볼륨을 가지고 있으면 좀 거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녹화할 때 사용하는 이 볼륨의 크기를 지정해 놓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의 위치, 또 마이크가 나를 바라보는 방향 그리고 마이크와 나 사이의 거리를 가급적이면 일관되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캠타시아 스튜디오라고 하는 에디터 툴을 이용해서 이 소리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불편하기도 하고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은 오디오 환경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볼륨의 크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해보시면서 경험을 통해서 세팅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들은 다 배웠어요. 저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이 기능들을 사용하는 게 거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레코드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레코딩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레코드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마우스로 올려놓으면 자 밑에 보시면 F9라고 적혀있죠? 자 이거는 현재 이 프로그램이 선택돼서 클릭을 하면 되겠죠? 포커싱이 이 프로그램에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F9 특수 키를 누르게 되면 마우스로 클릭하지 않아도 바로 녹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저는 여기 있는 버튼을 명시적으로 눌러서 녹화를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시간 동안 뭔가를 준비하고 녹화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마음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Duration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지금까지 얼마간 녹화가 됐는가라는 것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녹화되고 있는 화면을 가리키고 있는 그 경계를 가리키고 있는 이 막대기가 생기는데요. 기역자, 니근자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이게 껌뻑거리고 있으면 현재 녹화가 되고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저게 만약에 여기 퍼즐이라고 적혀있는 이거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껌뻑거리다가 껌뻑거리질 않죠? 그리고 여기 있는 Duration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멈춰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Resume이라고 적혀있는 이 버튼을 또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Fudge으로 바뀌면서 이 Duration이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 Duration은 얼마 동안 녹화가 됐는지를 알려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오디오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녹화를 하면서도 이 음량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Delete를 누르게 되면 지금까지 녹화됐던 것들을 삭제하는 겁니다. 자 눌러볼게요. Yes를 누르면 녹화된 게 삭제가 되고 바로 다시 녹화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녹화를 진행을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Stop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제가 조금 녹화를 좀 진행을 해야 되니까 녹화를 좀 하다가 자 여기 있는 Stop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새로 실행이 되면서 이 Preview라고 적혀있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녹화했던 그 녹화 장면이 재생이 됩니다. 자동으로요. 한번 볼까요? Stop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제가 조금 녹화를 좀 진행을 해야 되니까 녹화를 좀 하다가 자 여기 있는 Stop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지금 제가 잠깐 멈춰놨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녹화한 것의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이걸 이렇게 리뷰를 해보시고 만약에 지금 녹화한 것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 Save & Edit라고 하는 저 버튼을 눌러서 현재 녹화한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에디팅 작업을 시작하면 되고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Delete를 하시면 되고 여기 Produce라고 하는 것을 누르면 지금 녹화한 내용을 그대로 편집 없이 뭐 AVI나 MP4나 뭐 이런 동영상 포맷 있잖아요. 그 동영상 포맷으로 인코딩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배포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앞에 있는 Save & Edit는 이것을 다른 동영상이나 다른 클립들과 합쳐서 또는 거기에 여러가지 특수효과들을 부과해서 편집할 때 쓰는 게 Save & Edit고 Produce는 지금 녹화한 것을 그대로 Publish, 즉 인코딩해서 Publishing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Produce입니다. 자 이 두가지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저는 Save & Edit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눌러서 현재 여러분이 또 우리가 녹화한 이 내용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ave & Edit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죠. 이거는 뭐 어떤 파일을 탐색하는 윈도우 탐색기이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방금 녹화한 이 파일 있잖아요. 그 파일을 저장을 하는데요. 자 그때 저장하는 이 파일은 캠, 렉,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캠, 렉,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을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캠타시아에서는 두가지 형태의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캠, R, E, C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크린캐스트를 통해서 파일을, 화면을 녹화하잖아요. 그럼 녹화한 결과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바로 캠, R, E, C라고 하는 파일입니다. 나머지 파일은 제가 담시후에 다른 수업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를 제가 저장을 하는데 캠타시아, 레코드라고 하고 그리고 1번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누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름을 정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캠타시아 같은 프로그램들을 쓰다보면 이 한 번에 원샷에 녹화를 끝내는 경우가 있으면 회피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맞습니다. 여러 개를 쪼개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여기 있는 이 파일명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는 것이 나중에 관리의 편의성이나 재편집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를 위해서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레코딩 레코딩이 캠타시아에 대한 녹화 부분에 대한 동영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뒤에다가 1이라고 적고 다음에 또 녹화할 때는 뒤에다가 2라고 적고 3이라고 적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 파일들을 순차적으로 올려갑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마무리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또 바뀌죠. 자 이때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바로 캠타시아 스튜디오라고 하는 겁니다. 캠타시아 스튜디오는 캠타시아에서 제공하는 이 동영상 에디팅 툴입니다. 동영상 에디팅 툴이에요.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